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해볼 것은 쉐도우 데미안이 되겠습니다 딱히 없네요 그냥 먹고가자 바로 요정도만 먹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익을 좀 빼주고요 아익 끼고 있었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살짝 싸워주고요 잠깐만 아니 아이고 됐어 됐어 아 이거 오랜만에 쉐도우 와가지고 잠깐 잠깐만요 아 이거 환장킬 벗어ילו 흔 되나요? 야 절개 딜 장난아니네 갓도 빠르다 갓도 빠르다 갈랑한거 같은데 다운페이지 갓도 빠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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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갓가깐 갓도 빠르다 갓도 빠르다 갓도 빠르다 아 흐흐흐 이건 아니었던 것 같다 아 링크를 옮길때가 아니라 이거부터 제거했어야 돼 에이 링크 옮기던 것 같다 어이구 어이 아파라시 어이 죽겄네 정말 일단은 아이그룹 밖에 까줄게요 어이구 어이 아파라시 일단은 아이그룹 밖에 까줄게요 일단은 아이그룹 밖에 까줄게요 와 미치겠네 아 이거 링크 옮기다가 패턴을 다 이룬다 색색에 꽉 채워져가네 제거를 한번 해야겠는데 안전하게 해야되겠다 아 오래걸리네 샅샅샅샅 아이아 일로져 아 이건 안다나 나 계속 방향으로 쳐주나고 아 천만 때리면 끝났는데 한..한대만 딱 저렇게 연기하면 끝날거 같은데 한..한대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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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만 연기하면 끝날거 같은데 한번만 연기하는데 한번만 연기하면 끝날거 같거든 한번만 연기하면 끝날거 같거든 아 됐네 결과는 조각이 필요하지 조각만 나오면 되는거에요 낙인석 3개 조각은 어어 없네요 어 좋았다 깔끔하네 아 이렇게 데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